자문서 14장을 봅니다 여전히 계속해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지혜에 대해서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영적인 것이 진정으로 실제적인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영적인 것과 실질적인 것을 굳이 구분을 하려고 하지만 그리고 생각에서 이미 그것을 나누고 계신 분이 많이 계시지만 그래서 영적인 이야기를 읽어보면 좋은 얘기지 라고 하지만 이론으로는 참 좋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원칙으로만 받아들입니다 그래 이게 진리지 실질적으로 내가 인생을 살 때 이걸 어떻게 적용시키나 막막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진리를 담고 있는 책이 아니라 성경은 그 자체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를 담고 있는 책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 자체가 진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하게 영감을 받아서 쓴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은 사람의 그런 의견을 쓴 책이 아니다 선치자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책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언적으로 영감을 받아서 쓴 책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건 예언의 책이에요 예언적이다 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영감을 주셔서 쓰게 하신 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우주를 보면 이제 과학계에서 많은 논쟁이 있는데 이 자연에 있어서의 본질이 뭐냐지요 이것이 무슨 파장이냐 아니면 어떤 물질이냐 그런데 이제 과학계가 발견한 것은 이 자연계에 있어서 아주 작은 가장 작은 입자를 연구해 보면 이것이 꼭 소리의 파장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것은 성경과 같이 가는 그런 발견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발표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것이 생겨난 겁니다 하나님은 의사소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의사소통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인격이시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도다 그리고 이 땅이 하나님의 행하신 하나님의 손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도다 낮이나 낮에게 말을 하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비주세계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듣는 귀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또 돌을 켜는 그런 눈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듣기 싫어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걸 보면 이 좋은 것을 만드신 좋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건 사람이 죄를 지기 이전입니다 그래서 피조세계만 봐서는 사람이 그 다음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실 거다를 거기에서는 메시지를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모든 창조 끝나고 나서 인간이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 이후에 더 우리에게 의사소통을 해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건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러한 신성한 의사소통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의사소통을 해주신 거예요 이 창조한 그 피조세계 그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말씀으로써 의사소통을 해주신 거예요 구원의 약속, 구원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용서에 대한 소망 그리고 영원한 삶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의사소통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걸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미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져 있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존재하면서 조용하냐 이런 말이나 하고 있고 하나님이 언제 조용하시는데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이 땅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손의 행사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요 낮지나세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안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나 가르치시고 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허공을 치른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라 우리에게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해주시지만 그를 듣고자 하는 그 귀가 들을 것이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부터 시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가요 여러분 사람이 타락함으로써 인간에게는 부자연스러운 역사가 생겼어요 아단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 쉬운 거였어요 그런데 죄를 지은 핵심이 이제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한 거잖아요 하나님 위에 자기를 둔 거잖아요 사단도 그렇게 해서 타락했습니다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높인 거예요 내가 가장 높은 자와 같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세인들에게 너는 마귀의 자식이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함이 하나님 사랑함 보다 위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막 하나님 사랑하는 척하고 살아도 형식이었던 거예요 겉모양이었던 거예요 스스로를 미혹시키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연기자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외식하는 자의 뜻이 바로 이 연기자라는 뜻입니다 연기하는 거예요 역할극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사람처럼 이러한 외식의 근본은 역할극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너무 미워하세요 왜냐하면 나 자신을 내가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외식함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파괴되는 것은 그 근원이 모든지 간에 다 미워하세요 이런 외식함은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나를 미혹시키거든요 내가 나한테 속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멸망시킵니다 여러분 이 외식이라고 하는 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신실한 줄 알거든요 그런데 아닌데 신실한 줄 아니까 완전히 속는 거죠 그러니까 신실하게 틀린 거예요 여러분 수만한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못 박으라 합니다 굉장히 진실성 있게 얘기했어요 아주 진실되게 틀린 사람들이었죠 속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확신에 차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그냥 자기의에 충만해가지고 자기가 완전히 틀렸음에도 자기 확신에 꽉 찬 사람들 그래서 정말 진실되게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의 의리를 믿는 사람들 이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자기는 괜찮고 안전하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가짜 안전함이죠 결국은 멸망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계명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첫 번째 계명과 같은 것이니 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적어도 하나님 성품을 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은 예수님께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육신을 가지고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나를 믿어라만 말씀하신 건 아니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도 말씀하셨지만 나를 따르라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믿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다가 포함이 되어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불이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영원토록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자리에서 저주받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공로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매력이 느껴지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가 예수님께 매력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눈이 바로 너의 몸의 램프다라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냥 보면서 어 하나님 계신 것 같아 나 그거 믿어 라고 하는 걸로만 구원 받는다면 뭐 절서의 하나님이시네요 그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네요 좋은 하나님이시네요 그런데 왜 내가 예수를 꼭 믿어야 돼요 그것으로 충분하다면 예수님이 왜 오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야 했거든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죄의 대가를 우리의 자리에서 치러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꼭 있어야 되는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그걸 해주셔야만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렇게 우리를 속량하시기를 원하고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봄으로써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려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상당히 짧아요 여러분 인생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 짧다 이런 얘기는 보통 다 하고 싶어 하지 않고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는 걸 싫어합니다 마치 영원히 사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면서 보통 살아가요 늙지도 않고 계속해서 이게 유지되는 것처럼 나는 이런 식으로 쭉 살 거야 이런 사고가 우리한테는 있어요 행복한 생각이 있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를 참 잘 속여요 나는 그냥 인생 짧은 걸 생각하고 우울해져요 그래가지고 난 그냥 행복한 생각만 하려고 생각 안 합니다 지옥에 있는 아마 부자가 그런 식으로 사고했을 거예요 언제나 좋은 생각 행복한 생각만 하다 어느 날 간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에서 보면 예수님이 언제나 그 사람은 새로운 목표 큰 목표 더 큰 목표 더 큰 목적 어 이거는 이제 별로 별거 아니야 이건 다 없애고 더 큰 걸 세우자 뭐 이런 식으로만 하고 계속 살다가 거기로 간 거예요 그게 어느 순간에 끝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 너 참 어리석다 너 진짜로 의미 있는 삶을 살지를 못하였구나 너 스스로 속이고 살았어 너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그거 이제 누가 갖겠니 네가 아니지 다른 사람이지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두 번째 개명이 첫 번째 개명과 같은 것이니 내 옷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고 살면 이제 영혼을 살면서 외롭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 시험 들게 하는 게 와 그런데 그런 시험 들게 하는 시험이 들면 시험이 드는 너도 책임이 있고 시험 들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러니까 시험 들게 하는 자들은 그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훨씬 더 나으리라 그러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시험 들게 하는 자들은 그냥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워지는 게 나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저 사람 뭐가 중요한데 하고 막 무시하시는 분 작은 소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예수님께는 그 소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랑은 아무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해 끼치는 사람을 보잖아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영혼토록 잃어버린 영혼으로 돼버리고 영혼은 불멸한다라고 성경이 가르치시는데 그리고 성경이 가르쳐주시는 바 지옥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장소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한테 해 끼치고 남을 아프게 하고 남을 다치게 하고 남을 향해서 많은 피해를 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영혼토록 이러한 장소에 갈 때 자기를 향해서 기다리고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영혼토록 저주받고 영혼토록 미움받는 그러한 영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은 우린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건 그래서 두 번째 개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하는 것이건 여러분 이게 바로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 재물은 잃어버릴 수 있어 물질은 잃어버릴 수 있지만 네 영혼한 집이 하늘에 있다 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진정한 보물을 향해서 쌓는 데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건 진짜 굉장히 실질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의 영혼을 바꿉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살 수 없어요 굉장히 지혜롭게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신뢰하고 마음으로부터 믿음으로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성품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른 가치를 가지도록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같이 사는 삶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언제나 인생을 내가 이렇게 하면 나한테 뭐가 좋은데 내가 이렇게 해서 나에게 돌아오는 게 뭐가 있지 나한테는 뭐가 유익하지 계속 계산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심을까 내가 어떻게 쌓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섬길까 내가 어떻게 사랑할까 내가 어떻게 축복하고 살아갈까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